자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아유 힘이 없어 보여요. 네 힘이 많이 없어 보여요. 아니요 지금. 네네. 힘이 없는 거 아니고요. 네네. 음. 술 좀 약간 얼곤 했어요. 아 술이 좀 드셨군요. 네. 자 우리 휴가 좀 갔다 오셨어요. 네. 어디로 갔다 왔어요. 네. 휴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. 쌍곡이요. 쌍 뭐요. 쌍곡. 쌍곡. 네. 화양계곡이 있는데요. 쌍곡계곡 아세요. 안 가셨죠. 네. 성주에 살면서 쌍곡계곡을 안 가보면. 네네. 성주에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아 큰일 난데 이거. 그거 가봐야 되겠네. 아 그렇게 좋아요? 네. 안 갔다 오셨어요? 네. 저는 화양계곡도 못 가봤어요. 네. 화양계곡도 많이 하시던데. 쌍곡계곡도. 거고 드러워요. 가지마요. 깨끗한 거 아니에요. 네. 드러워요. 네네. 쌍곡과 화양계곡을 가보셔야겠어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깨끗한 거 가세요. 네. 우린 들어오는 데 갔어요. 네. 네. 자 본인 소개 누구십니까? 네. 누군지 얘기를 해주셔야죠. 안녕하세요. 네. 핫핏 아파트. 네? 네? 누군지 얘기를 해주셔야죠. 누구십니까? 네. 했어요. 누군데요? 아니 저기 서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이름을 얘기해줘야죠. 이름. 누구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기 이장민아입니다. 정미언니.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자 디제이 오프에서 그 트로트를 항상 불러주시는 우리 정미언니에요. 네.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딱 보니까. 왜냐?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. 그죠? 오늘 술 많이 드셨죠? 아... 아유.还是 распx벌으세dio Nah. 아유. 자연스러워 크네요. 아유. 아휴. 아유. 아유. 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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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번 들어봅시다. 네. 자. 무슨 노래 불러줄거에요, 오늘은? 네. 쟨. 쟨. 쟨 야? 네. 무슨 노래 불러줄거에요? 그거 그거. 그거... 그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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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. 나처럼 하늘 말고. 아유. 마지 broke라. 마지막 여인! 아유. 네. 가 봅시다. 네. 네. 아흥. 네. 갑니다. 차... 아유. 자, 현재 영상 방송에ере의ổi 인 consult자 핸디ado